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런 모습으로 별거도 생각을 못했는데 참 제게 많은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중심과 같은데 여기에 주님이 집회소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형을 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구하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또 모든 모습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비록 공간은 좁지만 내 마음은 가까이 있는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김우정 형제님 생각이 났고 또 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요하모의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하나가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에 크리스탄인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 우리 김우정 형제님이 여기 오실 때 아마 처음 올 때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어서 젊은 형제인데 어린 형제를 두고서 제가 혼자 제주 떠나서 홀로 올 때 마음이 많이 착정했었습니다 어린 사람을 홀로 두고서 와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애가 하나님의 미래처럼 이렇게 땅에 따라서 죽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여기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도 서울에도 여러 명 제주도에서 오신 형제자님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 김우정 형제님의 제주도에 들인 사람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우리는 교회에 하면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많이 달라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는 창세 전으로 올라가죠 창세 전에 우리 택하셨잖아요 에비소에 보면 영원부터 창세 전 영원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과 저인데 이것이 창세에 보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함께 한 육체를 이룰지니 그런데 그 말씀을 에베소 5장에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구도다 그러나 크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남자아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한 것보다는 주님의 결혼 크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신 그러니까 창세 전이었거든 창세 전에 지금 교회에 대한 계획 여러분과 저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놀라운 모양 그냥 어떤 형제가 와서 말씀 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회 자신을 주셨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은 주님이 자기 아내들 교회로의 목숨을 바치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까지 오셔서 만나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전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자를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지 되는 데는 주님의 희생이 필요했고 성령님의 강림이 필요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고 성령님의 열매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획을 하셨다는 창의생으로 택했다는 아버지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재산 받았다 그리스도의 역사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 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심이 되셨다 3일차 하나님이 교회에 관해서 온전히 자신들을 바치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이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경 20장에 보면 예루사님이 올라갈 때 그가 드로에서 아소에서 밀레드에 와서 예배시 장로들을 만나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도로에서 아소까지 한 80리 거리인데 바울이 도보로 걸으셨습니다 자기가 앞날에 튀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성도들과 다시는 못 보게 된 이런 데 대한 심각한 생각 그 다음에는 예루사님에 가서 보니 최고가 되시고 고난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예견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리를 혼자서 동해에 있는데 대퇴하고 가라고 그러고 걸어서 오시면서 예배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주변하여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등 20장에 보면 예배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 가운데 성령이 저들과 내 노인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취하셨다 사도가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믿어서 구원 받았다 단순히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생에서는 당신 아들이 피로 흘리셔서 우리를 사신 얼마나 소정했어요 아마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모성애에 뜨겁게 사랑한 이유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피 흘리면서 낳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이 된 사람과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다르죠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은 실제로 아버지가 못 따라가 하나님의 그런 모성애를 주셨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런 모성애를 주셔서 자식이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 자식에서는 무엇을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은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데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피로사신 교회 주님이 자기의 피로져서 우리를 사시기 때문에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그런 말씀이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제도로 하는 남쪽 있는 섬에 사신 여러분들이지만 주님은 창세전에 영원부터 이런 교육을 가지시고 우리를 탁하시고 또 우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해줬을 때 죄를 구속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희생 성령님의 역사가 통해서 되어졌다 보통 생산품이 아니죠 보통 놀라운 우리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보좌 것도 없는 나 보좌 것도 없는 한국에 사는 나 제주도에 사는 나 이게 생각이 쉬운데 주님께는 그렇지 않죠 소중한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대로 가까이 나오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왔다 그때 바리사인과 성령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참 형편없는 가치없는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하시고 죄인을 무시하시고 미워하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니까 주님은 오해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비유를 하셨죠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에 이르면 안 한 마리에 덜 해두고 이러면 한 마리에 덜 해두고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즐겁게 미고 집에 와서 벗고 입에서 불러 모금하라 내가 남게 즐기다 내 길이냐 찾아다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름답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우리 한 사람 희생 백 중에 한 마리에 그러시면 아는 한 마리에 있으니까 한 마리에 없으면 어때 희생이 아니에요 안을 덜 해두고 한 마리에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않겠냐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 찾으시고 저를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어떠한 희생 어떠한 노력 어떤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찾으셨나 만나셨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도 이해 못해요 우리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죄인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죄인을 안 사랑하시죠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아버지 죄인까지 미워해요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이렇게 달아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죄인들을 영지하고 식사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네요 원망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죄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는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하는 이게 대부분의 그리토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낼 때 죄인들이 나타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비판해요 맨날 사랑하는 비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런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 사랑의 차이 이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또 교정열매가 수고한 것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거두어 낭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은 떠나가서 이미 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또 우리 정승열 부부는 내가 마지막일 때는 타야 사업을 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얼굴도 예뻐보이시고 세련된 주님의 조언을 보였어요 그저는 그렇게 그런 분은 하나의 사업가죠 근데 저렇게 변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참 좋아보이고 이게 보통일이 아니라 주님이 다 세우신 거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신가에 이런 좋은 예배당이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귀한 형제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이런 가운데 함께 이루도록 하시고 보통일이 아니고 또 귀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틀 말씀 가면 오늘은 시세에 대해서 내일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일은 말씀 시간이 없고 또 지리문당만 하게 되고 이러니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시세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세 시세란 말은 때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이 때를 알아야 때에 맞게 살게 되잖아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전쟁이 났는데 그걸 모르면 적군이 우리 가까이 와서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게 시세에요 시세 우리 역대 역대 하 12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역대 하 12장 역대 상입니다 역대 하가 아니라 32절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선총회에서 시세를 알고 때를 알고 이사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다 여기 이제 다른 지파들은 군사들을 많이 다윗 세계를 따르는 군사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됐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때 이제 사월이 죽고 다윗이 왕의 보좌에 오를 때 백승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어요 다윗을 따라야 되잖아 그걸 아는 2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사 사월을 따르는 사람들이 10지파 12지파 10지파 사월을 따르고 2지파만 함께 했는데 사월이 죽은 다음에 10지파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베냐미 지파 중에 돌아오지 않은 상당한 수가 있었습니다 실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월을 버리시고 다윗을 보좌에 올리셔서 역사하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옛날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말하면 지금 어느 때예요 주님 오시면 시임이 가까운 때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죠 한 2년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렇죠 이런 때가 없었어요 14세기 유럽 흑사병이 났을 때 세계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유럽 중심으로 그게 퍼져서 유럽 인구의 반수는 다 죽었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이 돼서 전 세계 삽시간에 퍼져서 전 세계가 전쟁 근거하는 그리고 다 마스크 써야 되는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미국할 때는 인천공항을 텅텅 비웠어요 유럽 유럽 도시 같은 그렇게 차들이 많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주차장도 텅 비어있고 또 공항 내부에 가도 사람들을 걷고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미국에 다 마스크 쓰고 미국도 가면 관공사 라든지 이런 회사 들어갈 때는 마스크 쓰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다 써야 돼요 지금은 해대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이렇게 갑자기 부가한 나라나 약한 나라나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세균에 의해서 온 인류가 무수화하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주님이 그 말세의 징조의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코로나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자체만 봐요 하나님이 코로나에게 보내주시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하나님께부터 왔다 하는 것 하나님 2000년 전에 이혼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런 큰 사건이거든요 이제 누가 보면 21장 한번 열어보시면 누가 보면 2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21장 5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예수께서 가르사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앞으로 그 말이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저희가 물어 가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올이까 가르사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고태지 아니하리라 또 이랬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욕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온욕이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잖아요 전염병 이 사건은 우리가 휴고된 다음에 환란 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휴고되기 전에 이런 일이 예고편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로구나 틀림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틀림없다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시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갖고 왔구나 이걸 마감해요 이 세 가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성이 많이 그 해외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절대적으로 안 받거든요 그냥 우리 편의의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 말처럼 지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말씀 받아야 되겠어요 말라키에서 보면 말라키 시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이사베스님 잘못해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노역을 하다가 약속대로 70년만에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경관한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바벨론 오늘 이라기인데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수백 년이 된 여기를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쌓고 그런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사베스님 자선들의 후예가 되는 한 150년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라키에서 보면 주님이 주님이 사랑했다고 언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해요 너희들이 내 상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언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고 언제 어느 면에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말씀하세요 반문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이 내 상에 병든 거 눈먹은 거 상한 것을 드렸는데 이것을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들이 좋게 받겠냐 간합하겠냐 병든 걸 갖다 드린 거예요 병든 거 친구끼리도 병든 거 선물 안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하라는 취급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어떤가 정말 하는 게 최선을 드려나 남은 걸 드려나 은퇴한다면 헌신하면 가치를 받아요 좋은 시간은 다 자기가 살고 자기가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린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도 귀하게 생각했죠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날 힘이 있을 때 주민을 살자고 이제 은퇴할 일이 없으니까 주민을 하겠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령 월급을 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잖아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먼저 못하죠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나의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해줘 이 먼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대통령의 보좌관이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다 보다가 와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궁에서 이렇게 봉사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게 보통인 거예요 보통 먼저 최선 주님의 예배에 대해서 아브라엘 시험할 때도 요 뭘 시험하는지 아세요 내 사랑 독자 이상을 내가 시장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이 이상한 아브라엘 백세 얻은 아들 정말로 아까워하는 이런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엘이 가장 소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엘이 정말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서순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승의 안장을 채우고 장작과 아들과 사흥을 데리고서 사흥길을 가잖아요 그 단어 쌓고 장작용을 넣어놓고 아들 꼭 묶어서 제대용을 넣어놓고서 칼을 들고 칠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나를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그때 주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켜야 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오늘 만찬 예배 드리는 건 가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 시간이 사모가 되고 그 산후에서 모든 것 다 퍼질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보다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마음에서 틀어질 때 주님이 그런 걸 가치 있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뿐만 아니라 집회 시간도 마찬가지 또 주님한테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모두가 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존경한 분으로 가장 존경한 것을 드려야 될 분으로 생활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절대적인데 절대적으로 여기지않고 사람 말처럼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티모데오 전서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 주의 교훈과 경관에 관한 교훈의 창념치 않느냐 하면 저는 겸안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것 겸안에 관한 교훈의 창념치 않느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겸안한 사람이고 무슨 뜻이에요 겸안에 관한 경우는 내 부모로 공경해라 직장에서 상자한테 잘해라 전개하듯 해라 또 교회자 장년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다 경관에 관한 교훈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이게 다 경관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말해서 그런 수준을 받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연약이에요 이만큼 하느님이 말씀할 땐 경혜심이 낮아진 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이 모인 것을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이 모있던 게 뭐예요 저희는 정말 소중하게 해서 모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주님의 말씀 때로 모이는 이게 주님의 모이는 게 아니겠어요 투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 사람이라도 그게 뭐 교회야 제가 보험 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겉만 보고 주님은 이렇게 안 보신 거에요 사람이 말하면 주님은 참 훈련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전주하게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모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있나 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 지금 이제 여러분 같은게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성에 내게 세우니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세우는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그 조이클럽에 다니던 그 형제죠 형제인데 거기 트린트에 신학교에 왔어요 형제한테 대화하면서 앞에 졸업하면 교육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 교 Behroli 교회를 세우는 거 오늘냐 사는 설거 교회는 교회 세우는 거 아니면 교회는 교회는 이런 교파 세우는 게 아니다. 제 뜻대로 교회를 강가하는 교회를 선호하다. 그분이 못 알아들었어요. 교회 선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코린다 전서 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린다 전서 3장.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듬해 다른이가 그 위에 세워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우기를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의미가 큰 거야. 어떻게 세워 있을지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 닦아듬 것 외에 능이 다른 털을 닦아듬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구시더라.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송이나 나무나 푸려나 지표로 이 털 위에 세우면 이 털은 세워져 있어요. 지금 털은. 이 털은. 주님이 털잖아요.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워주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어떤 자재로 어떻게 자재로 세워주겠느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송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이 털 위에 세우면 각각 공룡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룡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룡이 어떠한 것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룡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누구든지 공룡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각각 세우는데 자세를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송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남아 풀과 지표로 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송은 성령님으로 발명한 것 또 남아 풀과 지표로 인위적으로 한 것 그 차이예요. 성령님을 위해서 되어졌냐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되어졌냐 이 차이예요. 그날이 불로 우리 공룡을 밝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밝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2장 한번 보시면 2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목박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 이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에 심히 떨어아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랴 해노라 이거죠. 복음 전할 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 받는 사람이나 성령님에 의해서 전해야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내가 참 좋았어 이거 보고서 성령님에 의지하는 이런 모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거듭나잖아요. 성장하는 것도 성령님이 성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환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것은 성령님의 가운도가 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침대에 주고 그런 나라를 보면 저분이 정말 구원 받았나 이렇게 의아가 되는 이런 분들이 돌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담원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침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잘 깨달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그분에게 들어오신 증거가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크리스도인의 정입니다. 누구든지 크리스도의 영향이 없으면 크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맨스 8.9.10. 그때 영어를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영어를 모시는 사람 성령이 거듭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이 거듭나보다 더 훌륭하게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크리스도인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전도할 때도 성령이 나타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너의 믿음에 사람이 이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여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한의 지혜도 아니여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으로 와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보세요. 하나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이 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많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핍박했잖아요. 안식을 범한다고 죄인하고 교제한다고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쉽지 못 박지 않았어요. 개천거라. 이 젤 알았다면 어떻게 영광의 쉽지 못 박아요. 무릎 꿇어야 되지.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기록된 방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 와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읽어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에 통달하시니라. 우리의 오관으로 우리의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영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버지가 개시를 해 주셔야 아 이분이 예수님의 이분이 크리스타로가 하나님의 마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개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개시를 정말 존중하게 하느냐.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구원 받게 해야지. 무리한 게 참 많죠. 구원이 안 구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성령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달라요. 태도가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예시이 많고 그런데 어떤 존중나는 분도 보면 열심이 굉장히 많은데 나의 말이 귀를 안 기울이는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말이 귀를 기울여야 그럴 거 아니냐. 믿으라 그럴 거 아니냐.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게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 건가 의미가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의 열매가 그 증거가 돼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양성과 충성과 절조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향하는지는 그 열매를 보고 하나요. 열매를 보고서 사랑에 집으로 가서 하는 거냐 또 선한 양성은 선이거든요. 착한 마음에서 하는 거냐 또 온유한 마음을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향하는 건 육신을 하는 거냐 그거를 보고 열매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몇 사람이라도 해요. 열 사람이라도 몇 명이라도 될까요? 그냥 열심만 해요. 그런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사도가와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던 크게 떨며 두려워했다. 내 마음을 내 정당함에 사람의 지혜권을 받지 않고 성령에 나타난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권을 하는 능력이 있게 하려다. 그래서 성령이니만 해주시면 주님은 아닌 길이 없으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세요. 제게 말씀도 그런 말씀을 달라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깨닫 깨닫아 그래야 되고 내가 설득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인위주의 전교자들이 제주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존경스러워 그런데 구원받은 나보다 거의 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영접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내 몸이 돌아간 성능에 나 역사하지 않는데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이런 식으로 설득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저는 상담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과연 들어오셨나 그걸 어떻게 하냐 언제 구원받았어요 뭐 언니 구원받다고 그러죠 성경 보실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별로 안 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건너는 하느님을 안 잃을 수가 없어요 애가 태어나면 업맞아서 안 먹을 수가 없죠 배고프니까 저 딸이 울잖아요 생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깐 엄마 젖어 달라고 우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그게 생명이 찐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사망 안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병이 들어서 식어 이룰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온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하고 익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접을 했더니 그거는 난 이랬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다 이런 말씀은 난 너무나 놀랍다 이런 저저나 나오는 거예요 성의 틀은 증거가 된 거예요 그거 없이 염 5장에 휩싸여 읽고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깨달을 수도 있죠 그 이야기에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11자부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웅에 있는 누가 알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웅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의 가르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웅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웅을 받았으니 이는 우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보험상도 그래야 되고 가르치면 이래야 되고 이게 빠져 있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것은 회복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전혀 성령님 대신에 내가 내 지혜 내 경험을 다 하려고 그래요 이 성령을 마음에 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을 볼 때나 그 사람의 언어를 볼 때나 인격이나 태도를 볼 때나 너무나 고견 존경해서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고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것 하는 거예요 연구해야죠 젖은 게 아니죠 그때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것도 제가 준비한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귀한 여러분들 보면서 주님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 성령이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부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는 오늘 시세에 대한 이야기 또 내일은 잔여경에 대한 이야기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저는 다르게 인도하시잖아요 이제 누가 보면 24대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 보면 24년 전에 누가 보면 10장 한번 열어보겠어요 25절부터 누가 보면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었느냐 잘못 읽었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읽었으면 정말 인격적인 정경스러운 원효한 착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돼 율법사는 일부학자예요 성경이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감히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수를 제가 시험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상을 드리니까 예수님 대답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억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가 여기 잘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주님이 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을 기억되었냐 율법에 내용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읽느냐 그냥 율법에 무엇은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읽느냐 대답을 못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 묻잖아요 이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수가 있어요 이웃을 모르는데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 그때 주님이 비교를 하셨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그라사대 예루삼에 든 사람이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부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 또 이와 같이 한대의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자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두부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데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부가 터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라 하였으니 보세요 세사람 나오죠 뇌윙과 제사장과 사마레인 이 두사람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뇌윙과 제사장은 관원이에요 지도자에요 그러니까 성의 잘못이 이런 사람이 된거에요 율법사 같은 사람 내용과 지사장 같은 사람 그런데 사마레인은 다리잖아요 그래서 극율이 있어요 그러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치료해 주고 자녀들이 짐승에 태워가지고 치마깁이 데려담고 치료해 주고 더 떠나가면서 더 비영이 들면 내가 돌아다 각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돈을 더 주고 떠나잖아요 다르잖아요 성교파를 서하는 사명까지 되는거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돼요 그니까 전보이 율법사 레오인 진학 된거에요 그러니까 마가오문 진짜 그랬죠 너희가 입술로 나를 중개하다가 마음은 내게서 몰든다 사람의 교훈으로 개인으로 성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보한다 성경은 네 부모로 공개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하면 부모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부모 공개하는게 절대적인거에요 언행빼이 부모 공개해야 되는거에요 성교사가 되겠다고 공개하는게 되는게 아니에요 공개해야 되는거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기 사람이 들었으면 부모 공개의 책임에서 벗어나는거다 자기들이 만든거죠 이런게 많다 그랬어요 부모를 잘못 공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문제가 있는거죠 부모를 잘못 공개하면서 주님을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합당하게 보신거잖아요 부모를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만 어떻게 공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에요 실제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제가 아니에요 경관해가는 경우에 참여해야 되는데 함부로 생각하는거에요 보금자랑 가면 중에서 생각하고 그 외에는 함부로 생각하는거에요 제가 어떤 형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어른도 할아버지 못하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형제한테 형제 이렇게 소문나면 누가 형제에다 보고 믿겠어 부모도 몰라보고 동기관도 몰라보고 누가 믿겠어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거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고 더 용납하고 더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 비판적이고 더 배타적이고 아니죠 주님이 세상을 배됐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로 사랑하사 독생을 하셨으니 세상 얼마나 주님을 무도하게 대했어요 주님은 변함없이 그런 세상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호 산업을 가르치신거에요 오리간의 심리를 거둑벗으면 속을 벗어주고 오른편에 왼편에 돈을 대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침뱉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도 용서해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었던거에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요 미운 삶을 나한테 잘못해도 미움이 없는 그게 성령이 말하는 선이에요 선 선하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해도 그 사람을 선 대하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악에게 선을 악에게 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악으로 대한 사우를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니깐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랑은 그냥 헛소리가 되는거에요 그니깐 오늘 교회가 생산물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신뢰를 정병을 받고 좀 저산물이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미다 그런 뜻 아니에요 세상의 우리를 보고서 그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공의가 뭔지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볼게요 누가 본 24장 누가 24장 주님이 부활할 수 있는 날 일어난 이야기인데 주님이 부활할 수 있는 날 사흘 전에 주님이 직접 모여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사흘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동요하는 장면이 여기 두 사람이 예루삼 엠마으로 자기 고향으로 낙심해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힘없이 희생당하시니까 낙심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러고서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접근하셔서 너희도 서로 주고받는게 뭐냐 깜짝 놀라며 아니 그 역시된 일을 당신만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데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그게 15주부터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행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져서 그 인정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경 5번 주님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경애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글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주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몰라보잖아요 대화하면서도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30절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때요 저희에게 조심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 그냥 많은 우리 눈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그러면 살아계신 줄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제게 그 예 두 손자가 이렇게 좌우 그 카톡으로 교재를 합니다 예 매일 성읽고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서고만하나 그런데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10살인가 10살이지 아마 그리고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손녀보 애는 손자인데 10살짜리 애가 매일 같이 써버려요 그래서 점점 놀라운 내용이요 그런데 제가 I learn I learn 배웠다 깨달았다 배웠습니다 임암수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깨달은 걸 써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손녀는 욕기서 읽으면서 깨달을 쓰는데 제가 배웠고 계속 깨달을 쓰는데 욕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읽고서 깨달을 써버려 제가 놀래요 그러다가 영어하는 사람들이 보내주면 정말 바쁘네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이잖아요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놀랐고 거기 말씀하신 하나님이 놀랐고 주님이 놀랐고 놀라운데 놀라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성령이 왔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감동받은 게 제가 오사카에 있는 모임에 있는 운영잼에 있었어요 고향님이 초청해서 갔는데 그때 손님이 둘이였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오고 하나는 한국에서 두 사람이었는데 제 시간을 오후 4시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성적이 필요할 테니까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표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표현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완전하십시오 제한도 없어요 빨리 끝내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1시간에 1시간에 마침 간 다음에 끝났는데요 바로 집에 안가 그리고 늦었는데도 각자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들은 말씀 가지고 그리고 저 안내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밤 11시쯤 됐는데 조바심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자매는 대개 얼마나 됐냐 1시간 거리에 됐네요 조바심 없는 건 왜 하나님을 하고 있었냐 이게 그냥 교회 일이거나 사람이 일어나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오래 붙들어 둬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어떤 청년한테 그 결혼 했냐 하면 저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랍잖아요 태도가 그러니까 이게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는 말씀이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읽는 것과 그래서 차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자 보세요 32절에 자기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하고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뜨겁지 않나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옮기자 그래서 엠바로가 다시 예루살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성경 읽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빠진 성경 읽기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진리까지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 깨닫기 위해서 주어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이것도 주님의 그런 생각나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